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집사부일체에서 이승기씨가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직접 밝히며 화제입니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멤버들이 한껏 차례했고 등장했었는데요. 이날 멤버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양세영씨는 단정함 발랄함 섞어놓은 컨셉이라고 밝혔고요. 이어 차은우는 유치원 졸업식 같다 라고 했고 김종현씨는 말하니까 생각났는데 얼마전에 우리 단우가 이런 옷을 샀다라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승기씨는 자신의 컨셉에 대해서 가을하면 발라드의 계절이지 않냐 발라드계의 황태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승기씨는 집사부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반강제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승기씨의 앨범을 기다리는 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른 앨범 발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번째 소식입니다. 이승기씨가 가수로서의 복귀를 알린 가운데 오늘 15일 선공개 음원을 공개하는 사실을 밝히며 큰 화제를 나왔습니다. 와우 대박인데요. 선공개 음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승기씨는 지난 7월 SBS 집사부일체를 통해 선보였던 금지된 사랑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무려 700만 회를 돌파하며 초유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 영상과 관련해 다양한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는 이승기 가수 복귀를 희망하는 열렬한 염원이 쏟아지면서 이승기씨가 가수 복귀가 시급한 스타 1위까지 등극을 하는 등등 팬들의 강제 가수 소환 요청이 광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이승기씨는 700만 뷰를 넘은 금지된 사랑 뿐만이 아니라 집사부일체에서 스승 이선희님 앞에서 부른 사랑했지만 영상이 200만 뷰를 넘기기도 했으며 싱어게인을 통해 유희열씨의 반주에 맞춰 부른 여전히 아름다운지 영상도 215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승기씨와 차태현씨가 출연한 서울촌놈에서는 게임을 통해 잠깐잠깐씩 부른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게재된 영상이 218만 뷰를 돌파하면서 이승기씨가 노래만 했다 하면 조회수가 터져버리는 파급효과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승기씨의 가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승기씨가 팬들의 뜨거운 컴백 요청을 겸허하게 고민하던 끝에 지난 2015년에 발매한 정규 6집 앨범 그리고 이후 무려 5년만인 오는 12월 정규 7집 앨범으로 가요계 복귀를 결정하며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정규 앨범입니다. 와 박수! 와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무엇보다 이승기씨가 정규 앨범 발매에 앞서 오는 15일 정규 7집 앨범 수록곡 중 한 곡인 뻔한 남자를 전격 공개할 예정이어서 초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뻔한 남자는 이승기씨가 이 시대의 음유 시인으로 불리는 히트곡 메이커이자 가수 윤종신씨와 처음 호흡을 맞춰 선보이는 심금을 울리는 발라드곡이라고 하는데요. 가수 박정현씨의 데뷔곡인 나의 하루를 비롯해 성시경씨의 거리에서 넌 감동이었어 등등 수많은 명곡의 작고 감미로운 감성을 터뜨렸던 윤종신씨와 발라드계의 황태자 이승기씨가 역대급 하모니를 완성해 나가며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따뜻한 감성으로 물들일 전망입니다. 아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윤종신씨가 음악을 위한 이방인 프로젝트 등등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이승기씨의 부탁에 한다름에 달려와 작업에 나서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뻔하지 않은 남자 이승기씨가 전하는 뻔한 남자는 어떠한 감성과 스토리를 전하게 될지 이승기씨와 윤종신씨가 만들어낸 감성 시너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해드렸던 이승기씨가 알 수 없는 초성들로 적힌 흑백사진을 게재한 바 있었는데요. 그 중 많은 네티즌들이 초성들 중 하나인 이응지읒시옷을 윤종신씨라고 예상한 추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는 12월 발매될 이승기씨의 정규 7집 앨범에는 윤종신씨 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프로듀서들이 참여하며 흔히 접했던 이승기씨의 느낌과는 180도 달라진 새로운 음악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이승기가 금지된 사랑 이후 엄청난 사랑과 열렬한 호응을 보내주신 팬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고민을 거듭하다 전격 가수 복귀를 결심했다며 이승기가 팬들의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좀 더 완성도 높은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오랜만에 가수 복귀에 설렘과 긴장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승기의 복귀를 응원해달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승기씨의 앨범 소식을 접한 팬들은 드디어 대박 이승기가 벌써 7집 가수야 존버 성공 대박 드디어 보너 안 그래도 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한 거 보고 언제 오냐 했는데 등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돌곰별곰TV 영상에서 댓글도 정말 폭발적이었는데요. 먼저 닉네임 송영숙님께서는 이승기 이즈몬들 가수도 기대기대라는 댓글 남겨주셨었고 이하님께서 이제 쭉 행복한 일만 있기를 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안민홍님께서 이승기 짱짱짱이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이번 이승기씨의 앨범 너무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